시청자esta 에서 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바로 로제 떡볶이. 먹방 되시겠습니다. 블랙 로제. 블랙 로제 떡볶이 드시겠습니다. 이거 보 비주얼이 조금... 이게 뭘로 만든 거야 이거? 몰라.. 비주얼 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은 있는데? 이거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? 근데 왜 쇠고리 이렇게 만들었을까? 그러네 일단 비주얼상 보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 시도 감태하는 색이긴 해 근데 눈 가리고 먹으면 정말 아무도 눈치 못 챌 거 같아 블렘 로제 떡볶인 거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? 방송 켜기 전에 이제 머리를 감는데 아니 방송 켜기 전에 머리를 감는데 제가 그냥 안경 벗고 샤워하면 보통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너 이거 나한테 왜 보여? 왜? 아니 그래도 얘기하라고 근데 너 이거 색깔 보여줄 건데 왜? 어 그래? 어 얘기해 아 됐어.. 아니 아니 아 씻을 때 씻을 때 응 사람한테 말 말 말 또 있었어 아니 씻을 때 근데 오늘 알게 된 소식인데 오늘은 이제 방송해야 돼서 안경을 안 벗고 샤워했단 말이야 근데 요롱이 샴푸더라 거의 한 근 4일 5일 정도를 요롱이 샴푸로 머리 감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대 그니까 확인해보니까 요롱이 샴푸로 감았더라고요 여로롱 근데 이거 요즘 유행이야? 좀 지났지 아 좀 지났지 아 내가 자꾸 유행이 뒤쳐지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늙어가는 과정인가 봐 이제 뒤쳐진다고 생각한 거예요? 시간이 온 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에휴 항상 뒤쳐져 있어서 그걸 몰랐다는 게 참 근데 콜라는 검은색인데 그냥 맛있잖아 근데 이거는 검은색인데 왜 좀 그럴까? 이게 바로 우리의 선견 아닐까? 콜라는 원래부터 검은색이었고 떡볶이는 원래 빨간색이니까 그렇지 맞아 요즘 자기 얼굴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여러분들이 뭐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자신이 정말 단 한 번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이미가 당신의 이 자신감을 정말 단 한 번도 정말 좋겠어요 아니 근데 봐봐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해봐 그냥 딱 놓고 봐봐 뭐가 이상해? 코압이 아 코 코 까봐 이사연이 코 이사연이 코 근데 나도 한 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적 없는데? 저희 도대체 콩깍지 언제까지 할까요? 근데 나는 장모님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콩깍지는 3년이라 그랬지? 우리 몇 년이야? 엄마 6개월이라 그랬어 진짜? 응 어머니가 사람 잘 먹고 싶어요 저 2단 아이돌 같대 너 엄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고 아 내 머리가 눈이 아프지 않아?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? 눈 아파? 눈이 아프지 않아? 눈이 아프지 않아? 눈이 아프지 않아? 아니 왜 저래? 너 여기 보잖아 그러면은 근데 너 머리 엄청 끊겼네 응 자라서 그러고 있는 건가? 이렇게라도 보일 정도는 없잖아 눈이 아프지 않아 눈이 아프지 않아 눈이 아프지 않아 야 근데 진짜 참 이게 저희 보통 이제 뭐 한 2주 뒤에 만나요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 정말 두 달 됐고 방송도 진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현재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? 그래서 6시 전이라서 지금 촬영 시간은 현재 오후 3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만나서 부랴부랴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찍고 또 가야 돼 맞아요 찍고 또 가야 돼요? 고처제분 살 빠지신 거 같땅 매번 유튜브만 봐서 근데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한 2, 3kg 빠진데? 마늘 와우 좋아 좋아 난 자기 뚱뚱해도 돼 건강만 하면 타임이 진짜 신세가 있다 있잖아 그럴 때 영상 봐도 자기 진짜 지금보다 더 좋아 지금 얼굴에 살은 없어 사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요즘 운동 다시 스스로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는데 본인도 운동하고 있는지 아 조용히 해봐요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여가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제 여가생활은 방송하는 거 외적으로 하영이랑 노는 거 샛별이랑 알콩달콩 보내는 거 요즘 새로운 취미생활이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바로 새차 이 사람은 새차? 난 이제 치 청중? 응 왜 아니야? 왜? 왜 내 차 내가 안 한다고? 아니야 아니야 너 내가 해줄게 그럼 니 방 니가 에이 진짜 이사람이 니팔을 니가 하고 그래서 내가 해줄게 근데 나 요새 방 깨끗이 쓰지 않아? 어제 먹은 것도 다 내가 플라스틱 용기를 다 섞어가지고 그래 그래 아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딱 방 문을 여는 순간 배달 음식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 시켜 먹었구나 했는데 원래는 그냥 막 상 위에 놓고 가잖아 근데 자 이거 싹 치워놨더라고 웬일이야? 근데 근데 내가 진짜 좀 아쉬운 게 스무 살 때 말랐을 때부터 여기 좀 길고 다녔으면 어땠을까? 완전 빨간 질였을 거 같은데? 진짜 완전 어조비잖아 근데 나 요새 어깨 넓는다 되게 많이 넣는다 진짜 근데 이게 넓은 거야 아니면 살이 찌는 거야? 아이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? 덕씨가 커진 거지 덕씨가 샛별님은 왜 이렇게 엄청 이뻐지셨나요?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는 언제 늘냐? 나는 원래 옛날부터 동안이었어 아 재수없어 아니 재수없어 저번에 제주도인가? 창원 가려고 이제 부산인 비행기를 탔는데 마스크 내리라고만 몇 번 들었는지 와 공항에 갔다? 근데 그냥 내가 먼저 다 통과했어 맞는 거야 그래서 뒤에 봤더니 마인드를 벗고 계속 통과해야 되는 거야 아 갈라서? 어 그리고 어떤 분은 물어봤어 본인 맞으세요 근데 한 번이 아니야 들어갈 때 세, 네 번 하잖아 계속 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하면은 차는 약간 용기로 사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1살에 나이 때 무려 아우디 A7이라는 거를 정말 질렀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숨만 쉬어도 제 수입의 한 2분의 1가량이 차값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만도 했었는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어 계속 잊으려고 A7 산 거잖아 뒤에다 빠지면 돼 그거 갚는 거 생각하면서 살려고 그 여자 생각 안 하려고 아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누가 이런 거 입고 다녀? 누가 이거 살 보이는 거 입고 다녀라고 아 이 정도면 어때? 아 아 아 아 아